뭐부터 볼까요? 월광을 먼저 볼까요? 네, 월광이 좀 빨리 끝날 것 같아서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요? 하다가 많이 틀릴 것 같아요 막 하다가 아, 아직은 저 그래도 해볼게요 한번 댓글 좀 만드는데? 한 번. 한 번 더.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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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릴 undercover 아멘 아멘 이렇게 많이 보셨네요. 아 그런거에요? 그런 느낌을 살려주셔서 일단 멜로디 소리 잘 잡아주시고 아래 성도 좀 줄이고 부까지 괜찮으시고 아직은 손이 안 붙어서 해결이 안 되는 부분들이 좀 많을 거라서 지금 단계에서 좀 하시면 좋은 건 멜로디를 좀 크게 낼 수 있으면 더 내셔도 될 것 같아요. 그래야 될 것 같아요. 그렇죠. 그리고 여기 앞쪽 4마디는 왼손이 진행이에요. 아 네. 그러면 여기에 맞춰서 이제 화정이 변하는 거를 표현해 주시면 좋은데 성도는 아직도 아 괜찮은데? 네. 그럼 한 이 정도까지 내보셔도 좋을 것 같고 여기서 이제 한묶음으로 조금 더 묶어주셔도 좋아요. 왼손이 지금 이렇게 한마디를 전체 다 울리고 있으니까 너무 네네. 애를 치고 나서 오른손은 이렇게 물론 속도 차이가 있지만 여기 가기보다는 왼손의 울림은 오른손이 많아서 이어주는 느낌 여긴 이제 화성이 다 변하니까 한 번 묶여주시면 그리고 여기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이런 데 이제 좀 준비해서 가셔도 돼요. 너무 막 그 박자대로 나오지 않으셔도 돼서 좀 더 박자를 씻어도 돼요. 네. 이런 것도 바로 치지 말고 손목 여기서 들어서 확실하게 이음을 올려주셔야 돼요. 근데 확실히 여기 첫음이 조금 빠지더라고요. 이렇게 나오셔도 돼요. 이렇게 치고 나서 이 부분에서 손목을 들고 새끼손가락 딱 준비해서 그리고 이 16분 앞에 넘어가는 것도 급하게 넘어가지 않으셔도 돼요. 지금 급하진 않는데 더 이런 쪽으로 좀 더 하셔도 돼요. 이제 거기 진행되니까 그거 맞춰서 뭐 이런 식으로 노래집에 맞춰서 같이 변화를 해주시면 좋은데 아직은 머리를 말아도 이게 손이 완전히 안 붙어서 그거는 좀 어려워질 수 있겠지만 되는 부분은 그런 거 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. 그래도 왼손이 조금 더 이렇게 붕 어 맞아요. 그거를 깔아주시면 좋고 멜로디 본격적으로 나오는 부분은 당연히 오른손 멜로디 주긴 하지만 굳이 또 순서를 우선순위를 따지면 얘 다음은 얘에요. 색깔을 깔아주는 배경 색깔을 그런 식으로 코드를 좀 더 올림을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그 정도랑 그 다음에 프레이즈를 확실하게 더 정리를 좀 해주고 가시거든요. 어떻게 이런 부분이나 이게 중간중간 소리는 잘 내시는데 끝 처리가 살짝 조금 아쉬운 느낌 특히 여기부터 좀 뭔가 악보가 복잡해지잖아요. 네. 여기는 왼손에 여기부터 좀 마무리 되는거에요. 여기부터 좀 마무리 되는거에요. 여기부터 여기부터 이미 제가 준비하는거에요. 네. 얘만 단순히 처리를 한다고 했다면 이렇게 이렇게 내가 자연스럽게 처리가 되기 위해서 그런 정리? 네. 그 정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치면서 다시 한번 또 볼까요? 속도 내고 그 다음 왼손 좀 들으면서 네. 첫음은 조금만 더 있다가 쓸 수 있어요. 왼손에 울림을 좀 더 듣기 위해서 그리고 나서 속도 조금 나아가지고 좋은 것 같아요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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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말 무덤한 느낌으로 치셔도 훨씬 좋을 것 같아요. 왼손을 지금 살리려고 하니까 오른손 엄지가 자연스럽게 같이 커져요. 얘는 약간 뒤로 빠져주는 그런거죠? 그렇지. 왼손 마찬가지로 엄청 좋아요. 훨씬 좋은데요. 그렇죠. 왼손 더 넣으셔도 돼요. 그렇지. 왜냐면 이제 조금 더 크레센터가 되는 상황이죠? 다다다다 다다다 다다다 이거 좀 한 번 찍혀볼까요? 저는 여기가 더 확장된다고 생각해서 살짝 줄이고 더 서서 다다다 다다다 아 줄어서 한 번만 다시 가볼까요? 오른손 다다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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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고 계실 수 있어요. 다다다 아니요. 얘를 놓으시면 안 되고 다다다 다다다 누른 상태 누른 상태 네. 누른 상태 네. 누른 상태에서 연습을 좀 해야겠네. 얘를 치고 나면 그 다음에 얘를 놓으셔도 돼요. 다다다다 근데 얘가 자동으로 떼어요. 근데 얘를 세게 치려고 하시다보니까 약간 살짝 때리듯이 소리를 잡는 거죠. 근데 여기서는 제 소스테노토가 지그시 더 누르 눌러서 가라는 뜻이어서 조금 비슷해요. 높이 자체도 얘가 좀 더 낮아야 돼요. 제가 이렇게 올려 올리세요 했잖아요. 그러면 이게 낮을 때 같은 높이서 떨어지면 안 되고 저는 이미 엄지 좀 대고 있는 대고 있는 상태가 약간 맞아요. 도움이 되신다면 새끼손가락만 단독으로 높이를 이렇게 드는 연습도 해주세요. 요런 중간중간 멜로디 라인에 따서 내성도 다 좀 변하는 걸 해주셔야 되는데 네. 이거 제가 일일이 표시해드리면 조금 이인적인 느낌이 들 것 같은데 멜로디 진행에 맞춰서 얘는 일단 길을 둔잖아요. 그래서 조금 더 서서히 진행되는 느낌 빨라 고조가 되면 같이 내성도 같이 커지는 맞아요. 그리고 이 음이 올라가는 거 내려가는 거에 맞춰서도 조절이 되는 것도 있어요. 얘가 올라갔다가 내려갔죠. 그래서 좀 줄이기도 했고 이제 얘보다 정말 좀 더 올라가서 마무리 되는 부분이니까 여기가 더 커지기 비해서 줄이는 거죠. 네. 크레션데도 크레션데도 마디마다 계속 웃기는 있는데 네. 아직은 좀 절제하고 자제하는 부분 앞쪽은 그래야 될 것 같아요. 앞쪽부터 막 그러면은 음악이 좀 이상할 것 같아요. 맞아요. 왜냐면 이게 좀 길어요 생각보다. 7분 나오거든요. 그래서 그걸 끊고 지루하지 않게 들으려면은 자제하고 절제하고 그러면 그 예시가 여기서 네. 네. 그래서 이런 시간대까지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. 그래서 뭔가 커지 이어서 나가고 싶지만 이런 부분 하나 빠져주는 식으로 비창으로 네. 요즘 호주 갈 게 좀 없었다고 여유가 생겨서 아 죄송합니다. 좀 시간이 있으니까 이렇게 왈츠도 중간에 낄까 어우. 좋은데요. 좀 쉬운 거 하고 싶어요. 자꾸 쉬운 거 타는데 화려한 왈츠는 다음 봄에 오면 하고 아 네네. 좀 쉬운 거 쉬운 거 다른 작곡가도 좀 다른 작곡가 해보고 싶어요. 쉬운 거 악보가 쉬운 게 나은 게 아닌데 악보가 쉬운 거 같죠. 어 슈베르트 소나파 D845 한번 들어보실게요. 멜로디 들으면 알 것 같은데 아 좀 유명한 소나타예요. 모르나요? 아 그래요? 노다메 칸타빌레 나오는데 좀 유명해진 건데 악보 자체가 어렵진 않아서 베토비언보다는 좀 편하실 거 같아요. 처음 들어보니까 근데 흥미로운데요? 그래요? 어쨌든 1학장 하고 네. 좋아해요. 일도 뭐 한참 걸릴 거 같은데 어쩔 수 있고 처음부터 해볼까요? 아니면은 두 분을 보는 게 좋을까요? 편하실대로 선생님 그러면 치면서 제가 중간으로 끊을까요? 네. 소나파 소리 더 연결해서 가실 수 있어요. 5. 6. 5. 청박이 왔다 끊지만 그냥 소리가 너무 떠있어요. 저는 좀 불러서 연결하셨어요.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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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부분은 조금 더 디테일을 보자면 여기에서 치고 나서 마지막에 하나 아쉬워요. 팔을 버려요. 중간은 다 자랐었는데 끝을 좀 버리고 있는 저 경향이 있어요. 끝에 잘 버려요. 그게 마음이 조금 급한 것도 있고 급해서 생각하느라 사막장도 엄청 버렸어요. 그 다음에 여기가 어쨌든 이것도 한 덩어리라고 생각하면 다 똑같이 치기보다는 점점 커지게 너무 다 저기로 우당탕탕 다 크게 가는 것 보다는 어쨌든 이것도 덩어리라고 생각하면 저는 이렇게 묶어가는 걸 선호할 것 같아요. 근데 뒤에도 맞춰가지고 끝까지 겨울에 오시면 돼요. 충분히 다 누르고 넘어가자 계속 누르셔야 되는데 계속 누르셔야 되는데 이렇게 품어들어가셔야 되는데 지금 저에게는 이렇게 두기 두기 예 기준으로 이렇게 두기 두기 이렇게 나뉘더라고요. 두 개 두 개 자꾸 끊어지면 안되고 얘네들은 계속 얘의 역할도 있어요. 버전이 보다는 거 아래서는 계속 채워주듯이 가셔야 되는데 얘를 이렇게 하시면 돼요. 지금 나쁘진 않은데 얘를 치고 나서 얘는 충분히 여유있게 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빨리 넘어가셔야 돼요. 지금 반대로 치고 계세요. 얘는 빨리 처리해버리고 넘어가는 건 느리니까 처리는 느리지. 그 다음에 빨리 넘어가셔야 돼요. 도약할 때. 랜선 채워서 하셔야 돼요. 짠. 그렇지. 맞아. 맞아요. 지그게 좋아요. 그렇죠. 여전히 자르사. 좀 느껴지려고. 그리고 여기 그러면 바로 가볼게요. 그냥..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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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단 간격은 좀 맞아줬어요. 천천히 연습해야 할 것 같아요. 간격은 맞아줬고. 그다음에 에너지가 지금. 엄지 좀 갈 거예요. 네. 소리 맞춰줬어요. 그러면 저기는 일단 그거 먼저 만들어주세요. 연습을 해야 할 것 같아요. 천천히 박자를 딱 맞춰서 해야 할 것 같아요. 메트로만 쳐줬어요. 해야 할 것 같아요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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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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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.